챔프 관련돼서 질문 하셨는데 챔프 관련돼서 조금 이 지금 서랑설레가 있는데 chmp죠 chmp ema 에서 하는거 거기에 세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팬데믹 상황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받으면 마케팅 어소리제이션 해갖고서 그냥 그거는 뭐 임상 3상까지 해서 어 의약품 허가를 받는 거구요 지금같이 팬데믹 경우에 이제 두가지로 나누는 건데 미국으로 치면 긴급 사용 승인 우리나라로 치면 조건부 사용 승인 그거 거든요 그거는 지금 롤링 리뷰로 같이 행하고 있는 거고 셀트리온이 최근에 받은 거는 동정적 사용 승인 그거는 컴패션에 유스 프로그램 이라고 유럽의 개별 국가에서 조건부 그 마케팅 조건부 사용 승인 전에 각 국가별로 유럽 국가별로 EU ema 에 요청을 해서 ema 에서 사용 권고를 하면 개별 국가에서 프로세스를 밟아서 약을 사용할 수 있는 거구요 어 긴급 사용 승인은 롤링 리뷰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그게 승인이 나면 그거는 이제 셀트리온에서 신청을 하는 거고 아까 전에 말한 컴패션에 유스 프로그램은 유럽의 각국에서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프로세스가 틀리고요 지금 롤링 리뷰 긴급 사용 승인은 리뷰 중이고 이번 달 chmp 어젠다에 안 들어왔으니까 아마도 5월 달 아니면은 뭐 긴급 사항 이면은 중간에 chmp 어젠다를 만들어서 승인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지금 일라일리 리제네레론 셀트리온 세 가지 다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은 아직 승인이 안 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요 아마도